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쉽다고 해야 될지 빨리 떠서 뭐 정신안정기 이런것 하나 뜨면은 멘탈 관리가 편하지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잡음이다 포부는 딴 데다 보거나요 뭐야 어 22살 팩토리 워커 데려와 직설적의 군뱅이 아이스레 이 새끼 아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야야야 야야야 이거 난리 났다 야야야야 X됐어요 아 멸망각 미쳤는데 이거 뭔술 먹지 건물 안에서 막아야겠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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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해먹을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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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에 지금 만들기 늦었어요 이거 만약에 이기면 나무문 공격 중 두번은 없어 두번은 없다 셰익스피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엔 죽을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 가져볼까 여기 가져볼까 각도상으로 우측이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우측으로 가자 동물 어떻게 키우지 히스테리 못 싸우잖아 히스테리 못 싸우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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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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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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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둥이야 병둥 허허 출연량 봐 야야 일하지마 야 워커홀리에 그래도 부상이 크지 않아요 좀만 쉬면 얜 나을 정도 저라 다행이네요 아 아 아 진짜 완치 완치 오케이 털에 좀 지어놔야 아니 털에서 어디로 올 줄 알고 털에서 지형이 너무 안좋아 지형이 진짜 개극혐이다 쓰레기다 아 맨다니스 감염됐어 치료해줘야 되는데 잠 방해하면 안되는데 워커홀릭 어딨어 그린 리프에게 예약돼? 아 오케 약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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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된다 한쪽 벽을 아예 주.. 어디를 할까 그럼 이쪽으로 막는게 낫겠지?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렇게 돌아가야되거든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를 이렇게 막는게 좋아보여 여기를 이렇게 막는게 좋아보여 오른쪽을 막자 오른쪽을 막아서 시간을 벌자 나무벽이라도 일단 해놓자 대공사인데요 예정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래쪽으로 나가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다가 여기 한번 더 들어맞고 근데 그러면은 오른쪽 벽 뚫고 올텐데 여기 문 열어놔야되나 여기 문 열어놔야되나 군뱅이라 그랬는데 일을 잘하는데 아 군뱅이야 느린거지 일을 못하는건 아니구나 아 야야야 폭염이라니 23도야? 문 열어놔야지 밖에 비 내려서 쉬었는데 밖에 비 내려서 쉬었는데 폭염에는 물을 실내랑 실내랑 온도가 비슷해지고 있어 열면 안되겠다 아 워커홀릭 좋아 아 워커홀릭 쩐다 딴딴하고 잘 안죽고 밖에 폭염 31도야 세상에 에어컨 달아줘야겠는데 에어컨 달아줘야겠는데 34도? 얘네 다 회복은 했다 200개 호섭? 오케이 좋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포섭 들어왔어 좋았어 뭐하냐 조렴 8렙이야? 5천 lip 피aney 치우치우치우치료! 야야야야 치료해야지! 아 그린힘프! 야 그만해 이제 그만써! 아 약 너무 많이 쓴다! 좀 있으면 약재배할거긴 한데 약재배할거긴 한데 약재배할거긴 한데 약재배지 와 폭염차... 43도야! 아니 이거 괜찮나? 더움이 마이너스 5? 그렇게 뭐 크지도 않네 버틸만 합니다 바꾸러가면 좋겠지 2중벽정도 하면 될까요? 3중벽? 3중은 둘러야 안전할거같은데? 2중두르고 생각하자 2중두르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약간 조여놔야지 3중두르고 생각하자 2중두르고 생각하자 2중두르고 생각하자 아 벽을 띄워서 이렇게 하라고? 아! 야! 야씨 빨리와! 아이씨 벽 둘렀냐 이제? 둘러넣긴 했는데 야야 미리 준비해놔야겠다 야야 일단 들어와 들어오고 생각해 장총 룩리프는 권총 히스테리 총 못쏘고 워커홀릿 권총 착용 그만자 그만자 그냥 올 때까지 지워야되는데 여기? 아니면 집 짓지마! 아 짓지마 짓지마 자자자 지금 상태가 제일 좋다 구멍 딱 한칸 구멍 딱 한칸 으쌰 산재! 어이씨 오이씨 커졌다 야야야 장총 세세 한명은 어디갔지? 세명이야? 뭐야 얘 뭐하는거야 한칸 도둑 오이씨 어이씨 오이씨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시! 됐고 군뱅 앞이 안돼! 군뱅이 죽는다! 가만히 있어봐 뒤쪽에서 또 있고 그쪽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 이동중 안 돼 군뱅이 다운 어 뭐야 야 어따 쏘아 한 명이 도주하긴 했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아 구추를 빨리 해놨 아 군뱅이 구조하고 군뱅이 구조하고 군뱅이 구조하고 야 어딨어 히스테리 구조해 빨리 침대가 없어? 나무 벽은 역시 버티질 못해 140밖에 안 돼서 전파남이나 이런 걸로 하면 모를까 아이고 약 풀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양광 태양광 안 터졌어 안 터졌으면 됐어 수리는 공짜니까 아 아 폭염 언제 끝나는데 야야 이거 이거 하지 말자 팔다리 잘린거 아니냐고 뭐 그거 봐서 뭐합니까 참 기가 막히게 팔다리 또 안 잘렸어요 가면 심각하네 멘탈리스트 아 하 하 극심함 전에 치료가 될 것 같긴 해 아 근데 히스테리 멘탈라갔어 아 치료가 덜 됐는데 말야 아 치료가 덜 됐는데 말야 출혈이 야 하루에 126%야? 문 열면 온도 더 올라가? 문 열면 온도 더 올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 히스테리가 뭐 저것 뜨면 어떻게 어 얘 얘 내다쳤어 아 얘 얘 시체 시체 출혈 심한 애들부터 일단 저기 하고 나라 va 가 가 가 에 가 가 가 워크홀링 멘탈 황채 황채 빨리빨리 서로서로 치료해줘야해 지금 서로서로 지금 치료해줘야해 어 출혈 진행됨 워크홀링에 죽을텐데 어허어 난리났다 난리났다 더운곳에 샀다고 지금 난리났어 제압해야되나 야야야야야 야야야 난리났는데 뭐 마이는데 이거 지압해 자페! 대가를 치러야지 호호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어 새 지고 가야돼 애초에 지형부터가 좀 별로였어 지우자 극한 철인 지우자 하아... 너 너무 더워 그리고 폭염 떨어지면 이게 난리나네 폭염도 굉장히 좋지 않고 먹었으면 너무 좋은지 아마도 눈이 흥고